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너 반도 안녕하십니까 기초태국어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남아시아학부 황규희 교수입니다 학생 여러분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너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51만 4천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남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고 프랑스 면적과 비슷합니다 태국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국이며 태국의 공식명칭은 The Kingdom of Thailand입니다 태국어로는 브라테타이라고 부르며 이는 자유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의 주류로 이루고 있는 타이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태국어 또는 타이어입니다 태국어는 수도 방콕 중부지방의 중산층 가정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이며 각 지방에는 지방 방언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이문자는 서기 1283년 스코타이시대 람캉왕 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고대 모온왕국의 문자와 크메르 문자를 모방하여 만들었습니다 태국어는 중국 티벳어족에 속하며 우리말과 달리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성조어입니다 태국어는 44자의 기본자음과 32자의 기본 모음 그리고 4개의 성조부어가 있습니다 태국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국어는 단음절어 및 고립어적 특성으로 모든 단어는 어형의 변화가 없고 관사나 문법적 성은 없습니다 둘째, 태국어의 기본 문형은 주어, 수러, 목적어 순이며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뒤에 위치합니다 셋째, 차용어로는 산스크릿어 및 팔리어, 캄보디아어, 중국어가 대부분입니다 넷째, 평성을 포함하여 다섯 성조가 있습니다 다섯째, 국왕 및 왕실, 승려에 대한 경허법이 존재합니다 기초 태국어 강좌는 총 16주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보강 주간을 제외한 13주에 걸쳐서 태국어의 자아 모음과 기본 문형을 통해 기본 회화를 배웁니다 성적 평가는 출석 20%, 수시고사 및 과제물 20%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30%입니다 상대 평가를 적용하여 A 이상이 25%, B 이상이 45%, C 이하가 30%입니다 학생 여러분, 태국어는 우리말과 달리 자모음 수가 많고 성조가 있어 회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모음과 성조를 익혀야만 합니다 처음 배우는 낯선 언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곧 익숙해지고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태국은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신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없고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 일찍이 근대화 정책에 의해 발전한 국가로 태국어를 사용하는 태국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의 언어를 배워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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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